뭐든지 표현을 해야 마음이 알 수 있는 것 음식이 먹을 거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굶기지 마세요! 우리 아저씨! 굶기면 다 쏘네요! 굶기면 다 쏘네요! 어! 와! 살 쏘봤어!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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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안다! 다 먹어서 한번 응 빨리 먹어서 뜨거워! 빵, 건두, 우리의 인자 가자! 우리 현식이! 현식이! 야! 와! 한 번씩 먹고 얘기해 주세요!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이 살 봐! 이거, 이거... 와, 잘 믿겠다, 이거! 이건 네가 먹어라, 네가! 야! 아, 맛있다! 안 뜨거, 안 뜨거! 봐봐!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어디가 맛있을까? 응! 이거 아껴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다! 생태소스 좀 더... 그러면 됩니다! 이거 좀 써도 돼요? 어, 다 쓰세요! 고기가 그냥 끓여야 돼! 그냥 흥분해! 그냥 흥분해! 그냥 흥분해! 그냥 흥분해! 그냥 흥분해! 그냥 흥분해! 고기 한 마리 잡았다! 고기 한 마리 잡았고 두 마리 잡았다! 어때요? 우와! 맛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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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먹어! 아니, 진짜! 눈이 이렇게 안 까지거든요! 내 눈이 제일 커졌어! 긴급한다! 뭐야! 이거 요즘 엄청 많이 먹어! 아, 그래! 탕수육도 됐잖아, 시키자! 어? 탕수육 돼! 깜짝이는 안 하고? 아, 근데 그거 물어봐! 깜짝이는 안 하고? 아, 근데 그거 물어봐봐! 요리는, 요리는 되냐고! 물어보고, 잠깐만! 그러면 짜장면 6개에 짬뽕을 2개 시켜! 아, 그 다음에 탕수육 대를 시키고? 그래!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니다! 아니다! 잠시 내가 흔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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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그래! 너무 고민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다이어트해서 샐러드 먹을게! 백숙이 뭐야! 뭐야! 고깃집도 있어! 뭐야! 맛있어 보여, 이거! 아, 진짜 다이어트해야 하는데 어떡해! 아, 진짜... 아까 여기 저거... 여자 포샵 해달라 하자! 그래! 오늘 녹음을 위해서 다이어트 중이지만 삼겹살을 시켜 먹었습니다! 목에 기름칠을 좀 하기 위해서... 어제 너무 피곤했어서 오늘 삼겹살이랑 목살이랑 시켜서 목에 기름칠 좀 하고 왔습니다!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은... 이 시각은... 달랐을 것 같아 진짜 고기가 이게 다야? 많이 먹어? 일단 올릴게 오우! 오우! 냄새 진짜... 가위 좀! 아, 이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게 삼겹스테이크인데 이거 적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계란을... 풀어가지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우! 오우! 맛있어, 맛있어! 음... 영광이 형 요즘 뭐하고 지내? 네요? 저는 뭐하고 지내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하고 지내? 어떻게 잘생겨졌어? 성광 요즘 뭐하고 지내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음원 스타이월드 교현재님 리메이크 12월 32일 12월 32일이요? 아 노래 제목? 음원도 나왔었고요 잘했던데 이런 기분이구나 ligen multiple 어! 어 그거 잘못 닮았는데 그... intercept us 그것 때문에 골프후를 시작하 됐어요 필드로 먼저 나가고 재미를 느껴서 바로 수업을 하고싶어 원래는 어른들 운동이다 형이 어른이잖아